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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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X ROBERT ㅎ ㅎ 안녕하세요 지금 사람 있어요? 됐습니다. 저희도 지나요? 안 지나고요. 사이로. 어디? 이걸로요? 네. 여기야. 이거 어떻게 들어가라고. 사람 있어요 지금? 없어요. 없어요. 뭔가요? 네. 잘하는 게 아니라. 또 뭘 잡아주면. 이클리치볶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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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사인. 진짜 잘하네. 가사인. 그냥 이렇게. 오. 괜찮은데? 와... 이거를... 다 왔다고? 이렇게 일어나네... 뭐지? 뭐 같은데요? 백툰 잠깐만 이게 뭐야? 저 안이에요.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. 제가 아까 봤던 데는 들어갔으면 돼요. 계속 들어가세요. 이거 Y자에서 오른쪽으로요. 가다보면 송도자동차공업사가 나와요. 거기서도 각 Y자에서 우회전 근데 지도는 여기서 끝나버렸죠? 모르죠. 잠시만요. 이거 우리 전화를 해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잘못한 거 같은데? 아냐아냐. 맞아요. 아 여기가 전화를 해보고 가야되는 곳인데 엄청 있다. 이 길을 40자로 이 길 형태는 맞는데 그거 줘보세요. 지금 여기가 빨간 거예요. 여기서 한번 꺾고 두번째 꺾어서 여기요?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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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받아보래요? 아니. 확인하고 들어왔어요. 오우지 오 들어가지구나 오 밤 피해 오 밤이 어떻게 숨겼는지 알아야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마지막 꺾이는 점입니다. 안에서 돌릴 게 없으면 참 곤란합니다. 뭐 이쪽? 더 가요? 네, 거의 다 왔어요. 조금만 더 갈 수 있네요. 그 다음 이거예요. 여기 오른쪽에. 이거예요? Q134? 네, 여기. 어디 가시나? 어디 가시나? 여기가 아니에요. 여기 위가 본사이대요? 아니에요. 여기 아니에요. 여기는 차가 들어갈 수 없죠. 이거는 승용차 길이고. 우리는. 조립식 창고로 가는 거예요? 아니에요. 조립창고가 아니라. 여기 들어가려면 미리 가면 안 되고. 아, 전화를 많이 다녔다 하니까 주소만 찍고 가는 거예요. 나중에라도 이거 오면 항상 전화 통화하고 가야 돼요. 김에 아닐것 같 guiding거 같아요. 이거 들어오는 데요? 아, 여기는 아니다. 선거enn kötiskt需 Tschüss. 저는 보다 세이대, 우와아 간신이 더워 간신이 더워 이거 봐 뭐 간신이 더워 셋 둘 고춧가루 여기 위라는 것 같아요? 아냐 아냐 아 이거 아니에요? 위 위 위 말로 들어가야 된다 모르고 감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이게 아니고 주유소 지나서 가구 좀 끼고 들어왔습니다 아 주유소 지나래요? 이런데서 잘못 들어왔면 떼들었군요 근데 왜 주소를 그렇게 넣어놨죠? 아 주유소가 주소만 바빠서 되는게 아니라 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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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사이길로 우회전으로 왼쪽은 군부대고 전화통화를 안했던 결과물이네 자꾸 마땅마땅그래보니까 이거 찍었죠? 주소가 맞다고 했죠? 그러니까 확인도 안하고 멍청한 짓을 했죠 어디가 또 한국 여기는 털리머인데 여기 좋은데 여기 좋은데 네네네 이거 나뭇가지 꺼리겠네 이거 나뭇가지 꺼리겠네 나뭇가지 엄청 크네 저의 승용차가 주차하면 안 되어있으면 쉽게 들어가는데 먹을까 가난하게 이렇게 자기인 하나 드라이브를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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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에도 창고가 어마어마하나 넓어지네 이것도 아니구마 요리 온다겠네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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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손짓이었어요 나오다 말어 못봤으면 또 지나 한참 갔네 저쪽으로요? 저쪽으로?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구요? 전화통화 해보세요 저쪽으로 돌아가는거에요 엄청 넓구나 이 안이 봐 이 리터가야 바꾸가 쉽다는거에요 저쪽으로 사람이 보일수도 있겠네 이리 가서 파크로 대달라는 데까지 알겠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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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이로 체양이 있을 체양 전화통화 해봤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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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